다임 시청자의 슈퍼 아이돌 레드 게임 시간은 딱 1시간이고요 그 시간 안에 우리 팀이 1등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상심을 받고 1등을 못 한다면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제노 애기 이번 벌칙 뭐 할까요?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노 애기 너는 없지, 제노 애기 제노 애기 네! 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거 삽니다 귀여워! 마크 형한테는 아들이라 그러고 저는 아기라 그러고 현대 아들 할래? 현대 아들 할래? 현대 아들 할래? 싫어요 좀 세게 하자 버블티로 샤워하기 이 버블을 코로 넣어서 반대코로 빨개기 좋아 좋은데 생각해볼게 기술이 필요해 우리 소리 너무 작대 화내지 마요 와우 세살? 세살 축하드려요 와 이 케이크는 딱 봐도 맛있게 생겼네 딱 재민이가 싫어할 조합이네 공룡ABC 근데 아기라서 공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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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우리 산업 안하고 여기로 왔어? 왜 산업 안하고 여기로 왔어? 왜 산업 안하고 여기로 왔어? 그러게 형 광장이잖아 너가 광장이잖아 괜찮아 아기라도 봐줄게 공룡ABC 근데ற게 나 끝까지 할거 그렇게 좋아? 이게 좋아? 아기 행복해 아 나왜 안지어 여 loop 아이씨 아 뭘 축하드립니다 친구들이 뭐해 아니, 운전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 잠깐만, 선생님. 아니, 통영화의 문제야. 아, 맞지? 네, 맞지? 맞아, 맞지? 나 5G여서. 나도 5G야. 저게 5G야. 제게 5G야. 다들 반응이 오셨어. 지금 오쥐라. 1주 화. 응? 너 그냥 빼고 하겠다. 응, 너를 그냥 빼고. 그럼 나 여기 왜 왔어? 그럼 나 왜 왔어? 고. 준비! 어, 어. 준비됐어요. 안 됐어, 요나. 댓글에서 게임하지 말라는데? 단골수 왜 완이는 거 싫어? 댓글 게임하지 말라고? 단골수, 뱔야 완? 싫은데? 할 건데? 뱔야, 뱔야 완. 머리 올리고 싶은데 머리 자꾸 내려야지. 나 sia 바 vous鬧에서ky. 모셔,ắm? 모셔 뭐? 왜 망해? 왜 미쳤어요? 나빴어요. 아아아아아악 아아 장친 네이 ни. 아, 죽付았어, 죽었어. vaisplexют investment. 아아 뭐랄는데? 띄우는! 창피하다고 나가 나가 다시 해 나이 청 없으면 할 맛이 없지 나도 청 1도 없긴 하거든 아주 좋아 아주 맘에 들어 해야 할까? 해야 할까? 해야 할까? 친구 있을 거예요 친구 없는데 우리는 뭐니야? 그럼 우리는 뭐? 가족 유튜브 아니에요 아아아아아아아 권총 필요 없어요 권총 가기 싫어요 네 하하하 어우 너무 추억 아! 그는 이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작품으로 네, 네 네 50MT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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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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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텔러 영웅은요 텔러이예요 텔러 애플 표정 아아 야 거짓말 하시지 뭐야 너 저거 런쥔이 해주지 않게 텔러니 런쥔이 해주 나 그런 어색한 짓을 많이 들어요 그래 그래 떨려 다시 따라 좋아, 남친 찍어 아, 샤워 저 노래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찍었는지 나 찍었어 어 하여간 넣어서 이난번 하실지 안찬데 어, 하시지 마 나도 아직 안 끼워졌어 무슨 말이야? 다섯 명? 나 아무것도 모른데 어떡해 알았어 너 뭐하고 있어 놈이 대신 어? 괜찮아요 디저트 예스 예스 아하 자, 가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굉장히 좋아 와 뭐해 왜 그러지 뭐요? 개야 어? 이제? 이제? 아니야 있어 연예인이 있어요 여지가 있어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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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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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게 있어? 이거 뭐예요? 뭐죠? 이거 개야? 알겠어 이제 보고라 끝 연예인 내가 제일 잘했어 아니야 내가 제일 잘했어 아니요 내가 제일 잘했어 아 심어 또야 알겠어 근데 난 런쥔이 이해 못하겠어 나도 런쥔이 이해 못하겠어 나도 런쥔이 이해 못하겠어 오케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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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 핑퐁 쇼 어 핑퐁 쇼 왜왜 얘가 화대 저 반왕해 나 룰루의 시즈 소보단 요즘 진짜 탁구 열심히 하고 있잖아 천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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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맞아요 천러가 진짜 못해 What? 천러가 잘하고 있어 천러가? What? 어? What's this? 아 이거 잘해 가까이 아하하 아 아 한입 여러분 왜 aí 진짜 Written 인원 serve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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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맞잖아 지하에 남자가 있나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그려 아 이거 지하에 지향철이었어 처음에 저거 딴걸로 봤어 제가 솔직히 잘했잖아 진짜 잘했잖아 이거 진짜 잘했어 잠깐만요 나 끝났어요 이거 잘했어 이거 진짜 잘했어 이거 진짜 잘했어 이거 진짜 잘했어 오우 진짜 잘했어 처음에 벌레로 벌레 벌레 나중에 TMI 하나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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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려워 자 제노씨 TMI 자 런쎄씨 TMI 오늘 몇 시까지 잤다 지금睡다 오세요 정우 형 밤 9시까지 잤 공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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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준은 5냐라 어? 뭐지 끝났어요 1 2 3 4 5 오 제노 어떡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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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해 해 왜 안해 이거 하면 돼 정우화 해 하죠 오우 잘했어 오우 잘했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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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애기들 그림 잘 잘 바바바밤 바바밤 나 유치원 때 그림 진짜 잘했어 바로 정답은 옥재 전 과장이었어 네 네 아니 PD님 그렸어 어? 네 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못하면 TMI 하나 알려드려 오우 5초 드립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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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3 땡 보여주세요 하나, 너의 화보 자, TMI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의 주인공 제가 이게... 걱정하지 마 TMI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열, 태양열 빨리 풀자, TMI TMI 네, 되고 싶어요 네,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상한 선물 날 때까지 생긴었는데 나도 못한다 난 절말이 어? 젠지 나한테 안 봐봐 다 형이 안다고 안 물어보긴 하는데 아 잊었어요? 잊었어요? 내 방에서 왜 젠장 애들 줄 그걸 왜 읽지? 딸아 멤버한테 대갈에 그... 헤어스타일 보여주는 무슨 반응 너무 웃겼어 아빠 잘못 만났다 너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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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앞으로 얘한테 성대지마 천러 얼마 전에 천러 집에 갔는데 대가리가 있는데 머리는 요만해요 몸이 이만해요 엄발란스 천러야 왜 너무 웃겼어 왜 강아지 미용을 해주시는 분이 직업으로 있겠니 아니 나 전화했어 시간 어때 그럼 다른데 찾으면 되잖아 왜 우리 대가리한테 그런 짓을 했어 죄송합니다 칸트평에서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최그 리제노 리제노 공시 제노야 공시 공시 제노 켈리 켈리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No 공시 잠깐만요 벌써 끝났다구요? 말도 안돼 바다 이면